저희 등록анов girls 데게 버텐데요? 데게텐데요? 뭐 좀 하다가 여기 스피드에 자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어떤 종류의 스피드야? 스피드는 자신 있는 사람은 누구야? 너? 아, 이 사람 봐봐 뭐 하면? 아, 너 지금 많이 하는 사람은? 근데 민호야, 네가 스피드에 자신을 언제 있었냐? 잠시만요 그래도 제가 제일 스피드는... 왜 눈빛이 왜 그래? 제가 언제부터 스피드... 언제부터 스피드... 네가 왜? 제가 그런 적이 있었나? 스피드랑은 좀... 정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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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냥 무감각하고 그런 쪽만... 100m 얼마 남았어? 100m? 어 저는 100m는 일부러 재질 안 왔어요, 애들 뒤죽어가지고 미친 놈 같아 일단 동선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있잖아 위에서 휴지를 던진 다음에 아래로 얼른 뛰어내면서 휴지를 잡아 한 장! 저 할 수 있어요! 이건 100%예요! 뭐가? 여기서 휴지를 떨어뜨린다면 휴지보다 빨리 내려가는 거야 잡는 거 내려가는 거야 한 장? 저는... 저는... 계단을 한 방에 뛰어요 송민호 도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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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성공하면 드래곤볼... 드래곤볼... 걸고 가시는 건가요? 드래곤볼 하나 도전! 실패하면 원래 오늘 촬영은 6시쯤 끝내고 회식하려고 그랬거든요 실패하면 12시에 촬영 종료 자, 민호와 도전! 위로 던져봐 드럼 소리에 왔어요, 지금 드럼 소리에 자, 용보를 건 송민호 용보를 건 송민호의 버전 그대! 성공하면 용볼 실패하면 촬영 시간 연장 오늘의 밴드! 강호동과 뉴트리아! 아이! 먹어! 먹어, 머리야! 먹어, 추마! 그런데 강호동과 뉴트리아 하면 그냥 둘 다 강호동인데? 둘 다 강호동이잖아 둘 다 강호동이잖아 노릇, 노릇! 진짜 싹 봤어 혜진아, 혜진아! 그 끝이 너무 잘해 그 끝이 너무 돋아 radio 도전! 연골 걸려있습니다 빨리 떨어져 빨리 떨어져 확 집어 던져 민호야 지금 그렇게 던지니까 너무 금방 떨어지는 것 같은데 겹쳐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던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떨어지네 안 돼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운이다 원 민호가 리허설을 한다고 해보면 안 돼요 도전 아닙니다 리허설을 할 거면 다른 멤버가 하는데 민호는 도전자 아닙니다 피호가 리허설을 하면 돼요 그래 피호가 해 리허설 피호가 리허설을 하면 돼요 에이 오 된다 피호 아 선풍기 바람쳤다 선풍기 바람쳤어 에이 오 된다 피호 아 선풍기 바람쳤다 선풍기 바람쳤어